자 아 저거 하나 하면은 또 맨캐스트를 하러가죠 저거 안주려나? 채찍? 채찍 언제주지? 채찍을 제일 늦게 준다? 심신술 한번 써봤어요 야 근데 이게 사방으로 퍼진다 기관총이 조진되서 나가는게 아니라 야 근데 이게 마지막 에이 로그닝이 안돼 어딨지? 자 이쪽이에요 어? 헤어코터 안터졌는데? 꽤 멀리있다는거 멀리있는거 멀리있는거 같은데? 아 뭐 그렇게 멀리있진않구나 저기있다 엘근님 어서오세요 엘근님 어서오세요 엘근님 어서오세요 됐나?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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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미션 아니고 반가워요 나를 죽이기위한 호나무를 만들었다는데? 나를 죽이기위한 호나무를 만들었다는데? 나를 죽이기위한 호나무를 만들었다는데?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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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런트 조용히 기갑부대를 예 뭐 쟤를 흡수하라는거겠죠? 아 군대 군대 못룩에 어디있으있네? 뭐잇뭐 jt0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순살대를 따라가네 이게 느린냐 느린들 빨리 와 임마 어 여기서 의심받으면 안 되겠죠? 그냥 기관총 같은데? 야 좋아 어 여기 일반 밀반도 아직까지 있네? 어 어 야 기관총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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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관총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 쟤그 맞았어 어 어 367바밖에 없는데? 무기 또 없나? 무기 새거? 자 무기 새걸로?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기관총 아이씨 아 뭐 뭐야 이거 아 이거 뒤로가 자꾸 됐다 이거 점프를 못하네요 이 상태에선 감염체를 죽이고 해칠 수 없습니다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뭔가 나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뭐야 피하고 이야 사격실력이 굉장해요 자 기관총으로 날라가는 차를 맞추고 있어 뭐 아시겠지만 총으로 날라가는 물체를 맞추기는 예예 거의 불가능하죠 물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? 자 그 거치기 거 있잖아 움직이는 물체? 아잇 아무튼 뭐 공중에서 이렇게 기동하는 음 그걸 맞추기는 정말 어렵지 너희들이 흡수하라는 것 같은데 너희부터 흡수할까 니가 보고 있니? 왜 이렇게 빤히 보고 있어 됐다 야 보고있지마 나 이거 부끄러워서 일을 못하잖아 이리와 이거 개 아니야? 그 다리 조그만하고 한쪽 팔만 겁나게 큰 놈 자 업그레이드 할텐데 설마 체치 아니 아니네 체치일 줄 알았는데 체치는 정말 맨 나중에 나오네 자 레벨 15 오 야 이제 점프 겁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오 오 거의 이제 거의 알렉스 모습만큼 하는데? 점프를 예 거의 알렉스 모습만큼 해요 살짝 모자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알렉스 모습만큼 점프를 해 지금 보면 지금 1단계만 더 업그레이드하면은 알렉스 모습보다 더 늦게 점프하겠는데? 레벨업만 더 1업만 더하면? 어 전역이 됐어요? 야 여기 7명 야 역시 여전히 큰 집단 8명 여기는 여전히 큰 집단이네요 여기 집단이 생존자 캠프중에서 가장 큰데 같아 물론 뭐 제대로 된 뭐 시선이나 그런거 없지만 생존자가 8명이랑 모여있다는건 대단하지 오지마 땡 오지마 땡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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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니케이션은 15명만 돼도 정말 많은거죠 20명 되면 막 미친듯이 많은거지 30명 되면 뭐 거의 꽉 찼다고만 하지 그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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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트렐 다 다 얘는 저 그 내부 조력자죠 에스크가 부탁이고 오더가 명령 2.3.4.2.1 2.5.1 2.5.1 2.5.1 3.5.1 4.1 4.1 4.1 4.1 5.1 5.1 5.1 아... 컨트롤 기지로가서 파이어... 호크 프로젝트? 파이어 호크? 파이어 호크니까 뭐 동중에서 하는 작전인가?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야... 거의... 며칭 건물 거의... 한방에... 티바님 어서오세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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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자 폷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근데 내 농담도 주고 봤는데 폭발성무기로 연료탱크를 파괴하라 폭발성무기를 폭발성 무기 하면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폭발성 있는 건 없죠 생체폭탄은 폭발성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 그럼 어 뭐 어 그 뭐야 그런 거 있어야겠는데 그 뭐냐 바주카포 저기서 흡수할 만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 이리 와봐 자 폭발성 있는 무기라 아 그만 좀 싸내라 임마 쏘지마 폭발성 무기로 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폭발성 무기 지금 쏘는 애가 없는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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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 있다 유탄발사기 그래 유탄발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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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유탄발사기 되나봐 사냥님 어서오세요 아 아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유탄발사기 내가 떨어뜨렸는데 어디갔지 어 저기 있다 아 아 입자 폭발성 무기 에요 이건 폭발성 무기 에요 이건 어우 안터져 다 터졌다 자 자 됐어 됐어 아 다 터트려야 돼? 아야 어 다 터트린 것 같은데 됐나? 너 왜 때려? 때리지마 아퍼 에너지 아 멈췄어요? 이런 여기도 뭐 너희들 뭐지 아 이탈 안좋았나 보구나 됐나? 아 야 도망가는거 봐 나한테서 감히 도망간다고? 절대 못 도망가 어 저거 뭐야 아 쟤 몸으로 부딪치는건 아니겠지? 어 몸으로 부딪친다 야 빨리 빨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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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진 않았을거야 달려가자 아 쓰읍 치즈 말렸지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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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고 한팔로 어어 어디야 잇자 에너지 내놔 왜 에너지 거의 꽉차가자 저거 어 또잇들어 계속 나와 으쑤 야 이번에 세 명이야 오 이번에 저건 어떡하지 아유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세스 까지 아유 저거는 힘든데 어으어으어으 야 너 너도 잘패 오 호호호 큰일났어요 뭐 힐링터 궁극할거지 어여 아네 오오 어어 어 어..너..너..아유..아유..아유..아유..아유.. 아유..잘 빼야지.. 야..잘못..이야.. 잘못하면 죽을거 같아요? 진짜?아 장난치다가? 이리와 에너지..야..씨 에너지 빨리 벌고야겠다.. 이야.. 자 에너지 채우고요.. 이 친구들? 오오오오!!!! 잠깐만잠마아.. 오우웅ooo 야..너만있어? 나도있어!! 나도 있거든? 야..나도 있거든? 나도..나도 이게 있어요..이 무거운..무거운 전복 아..근데...헬리콥터도 맞네.. 흑자.. 어..헬리콥터도 맞네.. 내가, 내 주먹이 더 무거울걸? 내가 너같은 애 몇명 많이 흡수해가지고 이걸, 이걸 어떤거거든? 아프지? 또 올려나? 또 오나요? 오오! 채찍! 아, 이게 또 여성분이 채찍을 야시시하게 게다가 미니스커트 입고 어, 유일하게 미니스커트 입은 뭐다 몇대 맞아줄게 아, 그래그래 아유, 열심히 때려! 몇대 맞아줄게 내가 여성분인데 아유, 너희들한테 말고, 인마 너희들한테 안맞아, 이 자식아 탈이나 내놔 아유, 아유 자, 이제, 이제, 이제 좀 제대로 싸워보자 아유, 아파 아유, 제대로 싸운다고 해놓고 나 또 죽을 것 같아 앨벛 거의 다 죽을 것 같다 내가, 근데, 쟤 아니, 적이고 뭐고 여자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어 뭐, 민간인들 다 합해서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는 여잔데 안그래? 어휴 쪼보라 오오 야 저기 쎄? 오오오 씨 야 요오오오오 야 이거 어떻게 못하겠네? 아 이제 자존심상하게 그 초피사기 쏟아 되나? 때려봐 때려봐 오! 근처에 왔어! 근처에 왔어! 근처에 왔어!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오오! 잊자!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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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반도 안되면 없어 예리로 인마 이리로 인마 지금 미안하긴 하지만 아 어 또 도망갔나? 요오씨 제기랄 오오씨 힘들어 힘들어 오오오오 이리로 와마 흡수해야겠다 야 여기 유일한 미니스커트에 입은 여자라 여기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 자 타겟팅하고 엑셀 대개 눌러 엄버려공작 한방이야? 이거 엄청 편한데? 흐흫 요오오오 기본공격이 이거야 기본공격이 이거야 야 잊자 오호호 오호호 야 이것도 맞아 어? 쟤 도망간다 이.. 아 이거 이거는 뭘 이거 되게 편하다 야 근데 이게 채찍이 되게 그 퀄리티가 좋아졌네 15억 응 감수할만하대 15억 명의 시민이 죽는다 근데 15억 명이면 지금 지구 행구로도 지구 아닌가? 아 나 왜 얘를 변했어? 어? 아까 그 여자로 여자는 흡수 여자로 안 베리시네 아깝네 자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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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 아베 에이 가 에너지하고 되게 쉽게 가자 바로 흡수 아래가 바로 옆에 있어야 돼? 같이 일하는걸 알아냈군요 결국 그 뭐야 다이애나 다이애나 무서워 저 전화면허 전화면허 얘 민간인같은데? 얘 민간인이야 야야 민간인 죽이지마 살릴수 있었는데 자 슬슬 가볼거야 가자 슬슬 자아 어우 꺾기가 힘들어요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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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탄도 튕겨내는 방패 아 아 그만 좀 써라 잇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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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겨내고 아 참 무기화 있었지? 자꾸 무기화를 까먹네 야 너 거기서 아이 탑승이 아닌데? 아이 야 탑승이 아닌데? 아이 잘못했어 탱크 탕기면 탱크로 죽일까? 무섭지 내가 잡으러 갈까봐 무섭지 나 이만 무섭지 내가 잡으러 갈까봐 열심히 도망가야돼 내가 잡으러 가거든 지금 아이 뒤를 돌아가면서 아이 거의 잡힐거 같은데 안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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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엉 얘도 보통이 아니었군요 오우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갑자기 겁나 빨라 에너지가 안 되는데? 이만 니가 아무리 뛰어봤자 배로 그 그 거지 오오오 야 야 너 나 어디가니? 아 나 너무 높게 뛰는데? 야 잘 뛰는구만 개구리처럼 쟤는 도망갈때 뭐 변해도 뭐 도망가긴 열심히 도망가는데 내 손바닥에 안내네 뭐 야 어디까지 도망갈래? 아이 귀찮아 야 그만 도망가 아 야 내려오네 또 올라오네? 야아 오 달리기는 나보다 더 빨라 하지만 점프 능력에서 안 돼 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 야 너 어디다 쏘니? 다 도망갔나 이제? 아 여기 앞에 또 보란드시 헬리콥터가 있어 아 따 큰일라 인마 니가 인마 그래 바차지 헬리콥터 두 번 출락했어 쟤 아 아니구나 걔가 아니었구나 얘 아 걔 맞는데? 맞는거 같아 아 얘 땡크 타는건지? 오오 아프지걸? 야 이거 에너지 이거 파워 세요? 내가 당할때는 귀찮았는데 얘 저한테 쓰니까 아주 좋은데? 와봐 와봐 동진님 반갑습니다 와봐 아 머리 좀 털어내고 에이 배도 아니었어 아 아 아 또 하나 하러 가야자 어? 메인 메뉴가 두 메인 메뉴가 아 메인 메뉴가 메인 메뉴가 아 메인 메뉴가 아 메인 메뉴가 아 메인 캐스트가 두개가 생겼네 하나는 뭐지? 있쟤 딘디딘디디 꼭 헐크가 가는거 같지않나요? 헐크 원에서 헐크 점프에서 이동하기 벽을 짓고 건물 부수며 또 바로 옆에 있네 어 또 또 도망간다 이리와봐 시민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 자기가 쏜다는 압박 뭐 그런걸 받은거 같은데 아 또 귀찮아 귀찮아 어 이리와봐 자 폭탄 또 또 위에 있는데 아유 아파 안보여 너무 높은데 있어 자 어 목이와? 목이 뭐있지? 이거? 별로 안되는데 자자자 위를 봐야돼 위를 자자 됐다 죽어 죽어 됐다 아 겁나게 싸대네 몇발랄 쏠수 있는거야 겁나게 많은데? 어 뭐야 겁나게 많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일반신민이잖아 아이고 얘네좀 채우자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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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변해야 된다고? 이게 이게 무적의 그 뭐야 차량인가? 안터져 어딜까 뒤쪽이에요 헬리콥터 파일럿이에요 저쪽이야 저쪽이야 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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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어 어딨어 어디 죽어가잖아 얘네 변이체한테 걸려가지고 거기 죽을지경에 이르렀나보구나 얘네 변이체한테 걸려가지고 거기 죽을지경에 이르렀나보구나 야 쟤 그 뭐야 뭐 아니 뭐 다이나머스를 잡으려고 어떤 함정을 파놓은거 같은데 그죠 위치를 찾았 찾았대요 자기가 해결한대 지금 데이나머스 위치를 찾은거야 뭔 무슨 함정 뭐 뭐 어쨌든 뭐 그런걸로 찾았나봐요 근데 죽어있어 뭐지 누가 이렇게 하는거지 알렉스머석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 다이나머스 추격을 뭐야 위치를 알아냈던 알아냈던 참 야 좀 좀 편안하게 좀 가자 아휴 힘들어라 어이구 우우씨 공중에서 아주 그냥 공중에서 아주 그냥 떡이 되었어요 떡이 되었어요 떡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 역시 속도가 올라갈수록 예 움직이기가 힘들어져 일정한 일정한 움직임으로 가면은 저 미사일을 맞으니까 계속 빨리 움직였다가 옆으로 갔다가 자 느리게 움직였다가 느리게 움직였다가 속도를 자꾸 변화시켜야돼 어 뭐야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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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인거 같아 여기가 아 마지막이 아니야 야 되게 되게 머네 야 이거 엄청 기네 야 이거 엄청 기네 생각보다 오우 진짜 기네 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오호 워어어어 흠 흠 에 장난 아니에요 스읍 가볍게 가볍게 볼 게 아니네 경고를 없애라 겉자 옆으로 피하고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대 자 업그레이드 이번엔 뭐? 단계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고 빅뱅 빅뱅 나 어디야? 어 또 있네? 서브 퀘스트가 생각보다.. 생각보다 많은데? 잠시만요